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송동구 행당동 재개발 역세권 주택 대지 경매물권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1534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2,159만원이며 토지면적 27평에 건물면적은 30평으로 1차 최저가는 8억 2,159만원입니다. 보증금은 8,216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1월 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송동구 행당동 주택 대지 경매물권은 2호선 분당선 경희중앙선 5호선 왕십리역 초역세권으로 서울숲 산부아파트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송동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송동구 왕십리역세권 매물은 토지면적 27평에 건물면적은 19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5월 기준으로 8억 2,159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11월 8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8,21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27만4천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건표율 50%에 용적률은 25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58년 11월에 사용생인된 스멘트 블랙조우 주택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분석 말소기준권리는 2014년 2월 28일에 설정된 원삼농요부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억 9,2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4억 6,01만원입니다. 등기부채권총액은 7억 3,401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문건행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의상되며 폐묘무죌로 체크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미를 통해 송동구 행당동 주택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최근 거리내역을 살펴보면 행당동 토지 거리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동구 행당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 변화 그리고 개발 진행 내역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송동구 행당동 최근 6개월 내 대지 등의 매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넓게 설정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송동구 인근 대지 경매물건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동구 행당동 재개발 역세권 주택 대지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